포스포 ANC 포스포 ANC는 건설의 1년 과정을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를 설계 계획대로 진행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과제는 각 프로젝트의 복잡성을 간명하게 풀어내어 작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체계화하는 것입니다. 물론 안전한 작업 환경 구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신환경과 산소저감 또한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포스포 ANC는 이를 위해 데이터 기반의 새로운 통합건설사업관리 플랫폼이 필요했습니다. 저희는 닷소 시스템의 3D 익스페리엔스에서 그 가능성을 찾았으며 스마트 CM 플랫폼 기반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재 저희는 모든 프로젝트를 3D 익스페리엔스 플랫폼을 통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에노비아는 프로젝트 관리에 3D 그래픽과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활용하여 대단히 직관적이고 효율적입니다. 포스포 ANC는 카티아를 통해서 모든 3D 모델을 제작하고 협력하고 있는 파트너들의 3D 설계 또한 통합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카티아가 지원하는 다양한 캐드 환경 덕분에 과거의 어려움을 겪었던 호환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광양제초소 개수공사와 같은 대규모 프로젝트에서는 카티아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해당 프로젝트에서 3천 개가량의 제품과 300만 개가 넘는 부품들의 3D 모델을 활용했으며 이를 단일 플랫폼에서 관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델미안은 동쪽 시뮬레이션을 통해 산업설비의 물리적 제약 및 건설 현장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는 포항공장에 대형 덕트를 설치해야 했는데 현장에서 이를 조립할 만한 건강과 자원, 시간이 부족했으며 이를 시도하는 것은 안전적으로 매우 위험했습니다. 하지만 시뮬레이션을 통해 설치 가능한 위치를 사전에 파악하고 대안을 검토해서 검증된 방법으로 대형 크레인을 이용해서 안전하게 설치할 수 있었습니다. 작업 프로세스를 3D 가상 모델로 확인하여 시공 기간을 15일 이상 단추가 질섰고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포스코 ANC는 스마트 CM 플랫폼 기반으로 건설 산업의 디지털 혁신을 주도하며 B2B와 B2C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더 나아가서 최신 BIM 기술을 활용해 가상으로 4D 설계를 진행하는 건설 산업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싶습니다.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다소 시스템은 저희에게 꼭 필요한 파트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